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에디터의 맥스 캐릭터 카운트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속성을 사용하면 CK 에디터에 입력할 수 있는 최대 글자 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. 사용 예입니다. 맥스 캐릭터 카운트를 설정하면 해당 값이 에디터 우측 하단에 표시됩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에디터입니다. 에디터의 맥스 캐릭터 카운트 속성 값은 100입니다. 그리고 이 설정 값은 에디터의 우측 하단에 표시됩니다. A부터 Z까지 알파벳 26글자를 계속 입력합니다. 글자 수가 100을 넘어갈 때 입력 글자 수 초과 메시지가 표시되고 글자가 입력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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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